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 명 서명 달성 기념 행사가 31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명부 전달식과 서명지 제막, 결의구호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.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23일 기준 총 서명 인수는 101만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충남도는 100만 명 서명부 원본을 도청에 보관하고 복사부는 다음 달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.